할렐루야 미국 돈을 가리켜서 달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7종류의 달러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달러 속에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대개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입니다 1달러짜리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와싱턴이 그려져 있고 2달러짜리는 3대 대통령이면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5달러짜리는 16대 대통령이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에이브라헴 링컨 10달러짜리는 초대 국무장관 출신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짜리는 7대 대통령이며 전쟁 영웅인 앤드류 잭슨 50달러짜리는 18대 대통령이며 남북전쟁의 영웅인 율리시스 심순 그랜트 그리고 가장 비싼 100달러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대통령 그리고 1명의 국무장관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가장 비싼 돈인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진 벤자민 프랭클린 물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려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지위에는 전혀 오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미국의 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또 과학자로서 피래침을 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경제학 여러 분야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이 프랭클린이 명언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익숙한 명언들 가운데 이런 말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작은 것에 주의하라 아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귀에 너무 익숙한 명언들 바로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명왕이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에디슨도 비슷한 의미에서 이런 말 하였습니다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프랭클린이나 에디슨이나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기다리지를 못해서 실패한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운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부재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백성들 불안해하고 낙담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한 백성들은 모세형인 아롤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사대대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갈 때 번개와 천둥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세가 그 번개와 천둥에 맞아 죽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의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영원히 있으려고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예 자기를 떠나지 않으셨나 우리를 출애급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상상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신적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자 이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장 하나님께서 실어하시는 죄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어제 한신문에서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의 한 간호사와 신문기자가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지쳤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의 건강도 걱정되고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이 감염병동의 간호사로서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그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끝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기약이 없다고 하는 것 예기치 않게 쏟아진 환자들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잦아들겠구나 예측할 수 있다면 마음의 준비가 가능한데 태구에서 폭발하고 이태원에서 폭발하고 광화문에서 예기치 못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러면 속에서부터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 있대 뭐냐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텨야 되나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텨야 되나 여러분 벌써 코로나19 9개월 10개월 대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간호사와 똑같은 거예요 끝이 없다고 한 것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신해상에 올라간 모세가 언제 내려올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약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마 너 올라와서 40일 걸릴 거다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기간을 알려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기다렸을 겁니다 아롱을 찾아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우상승배하는 일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얼마동안 잊게 될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급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 광야 험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모세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마침내 우상승배라고 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불레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는 당연히 그 당시 사사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었습니다 더디 왔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울 자신 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 비참한 최후로 마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성계수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부족하여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신당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보니 조급해집니다 조급하다 보니 기다리지 못하여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0편 40편 1절 2절에 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종종 읽어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닐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피난길에 올랐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그의 결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며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믿음을 근거로 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더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 상식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냐 그 뒤에 애급에 살 때 애급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애급은 원래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수만 신을 가운데 태양신을 가장 많이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지역 고센인데 그 고센 근처에 있는 맨피스라는 지역에서는 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아피스라고 한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애급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아피스 신의 모습 이 소의 모습 자꾸 보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 한심한 일입니까 금송아지, 금덩어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은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겨가 있습니다 얼마 한심하고 얼마 어리석은 삼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나옵니까 옛날 고리골짜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첨단 과학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보조시 이런 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를 새로 지어서 전불에 띄우는 걸 진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기 소래포구에서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돼지 머리 상에 올려놓고 고살지냅니다 백분만이 아니에요 이런 비행기 그러면 첨단 과학의 결정치 아닙니까 모든 과학이 총동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도 새로 들여와서 처음 날릴 때 그 전에 역시 돼지 머리 앞에 놓고 고살지냅니다 이런 돼지 머리 사람에서 머리가 잘린 돼지 머리 아닙니까 그런 돼지 머리가 어떻게 안전조업과 풍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합니다 얼마 전 구월동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그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 15층 건물인데 그 1층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점집이 있는 걸 보고 신기해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런 구월동에 있는 15층 건물 그 1층이면 조그만 공간이라도 굉장히 새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 비싼 공간에 점집이 들어가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장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점이라 하는 것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뒀다든지 취업을 준비할 때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생겼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정치인들 선거철에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사업한 사람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이걸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 점쟁이에게 묻습니다 국회의원 한 보좌관의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회의원들이 점을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분명히 저 국회의원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단골 점집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지난주간 서울에 장례식장 문상을 가게 되었는데 원래는 회사 동료와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못 가게 됐다고 왜 그러냐 누이 동생이 내일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할머니가 야 내일 동생이 시험을 보는데 오늘 장례식장 가면 부정 탄다고 쉽게 한 말로 부정 탄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이런 미신을 따른 모습 우상을 섬긴 모습들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올랄만한 사람들이 돈이나 세부치에 이런 걸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받은 인생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 받은 피조물들은 그 어떤 것도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신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진다든지 다른 존재를 의지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신은 스스로 존재해야 되며 그런 존재는 오직 여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의미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다 배격하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소유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삶을 보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금붙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금붙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애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급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하께서 애급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디 구한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디 애급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출애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대로 애급사람들로 하여금 주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대로 애급사람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주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진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허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에게 금은보화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재물들을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주셨는데 그것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죄를 지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재물들 우리가 먹고 또 쓰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 신문기사 가운데 배추김치 실종사건 돈 있어도 못 산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와 또 연이은 태풍으로 배추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김치 풍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김치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배추를 구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중지됐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마트에 가보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배추한 폭이 무한계 가격이 각각 9천원, 3천원 배추한 폭이 거의 만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배추는 67%가 무는 89%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겨울 김장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다른 것은 몰라도 김치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가 되는 배추와 무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김치도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은 다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게 인간은 재물을 그것의 본 주인이며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을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폼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는 인간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쾌락을 통하여 더욱 음란한 문화가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세계를 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세계에서 노예들을 이끌어오고 각종 금은보화를 가져오게, 뺏어오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됩니다 그다 보니 성적으로 물란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성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로마, 대 로마 제국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총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풍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 애급당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 예배하자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죄 1개명, 죄 2개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의 신이라고 성기는 것 우상숭배 당연히 죽어마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갓가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 사역을 파괴한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고 맙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언약을 파괴하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 심정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로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고 단숨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충보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 달라 이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심판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이방인들이 조롱할 거라는 얘기죠 아니 저 하나님 자기 백성들 광해에서 죽게 만들려고 저들을 이끌어 내놨나 조롱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진멸의 계획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근거로 기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아들, 딸, 대학 입시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뭐든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13절 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국과 맺은 언약을 삼기시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그 언약을 삼기시키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성들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만 일부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 하나님만이 참듯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라이다 아멘 아멘